응원의 메세지 한 마디 뭐 그 정화 양의 응원이 정말 힘이 나요 그거 중요합니다 으 아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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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아 이유보 있어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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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무엇 하여도 되요 저 어떤 작전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하거든요 잘할 수 있는 거죠 Tä츠도 중요해요 으 으 으 으 파트의 노랑! 마이크 마이크! 아 너무 아쉽다! 안타깝습니다 마이크가 닿았나요?